마포구는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주민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다 안전해지게 됐는데요.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마포구가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가로변 버스정류소 214개소와 마을버스 295개소, 총 509개 버스정류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는데요. 마포구는 6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7월 1일부터 정류소 반경 10m 이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버스정류소 금연구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지역보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포투데이 이정섭입니다.